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러스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러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컬소픽 쟤나입니다 오늘 해컬소픽 9월 기출 유형 특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무더운 여름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어요 Time flies, 시간이 빠르죠 여러분? 우리 9월에 시험 대비하시는 분들 목표 달성 응원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특강 시작에 앞서 화면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선생님이 직접 만들어 드리는 최신 기출 분석 자료집 받으실 수 있어요 프린트 해가지고 특강 같이 보시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시고 복습하실 수 있어요 오늘은 조금 다소 tricky, 까다로운 돌발 주제를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정말 그 악명 높은 어려운 돌발 주제들 다양하게 있는데요 워낙에 랜덤하게 나오다 보니까 준비를 하지 않으시면 약간 할 말이 아예 없다 라고 느껴질 수 있는 주제들이 몇 가지 있단 말이죠 그것들 중에서 이번 9월 기출 영 특강은 은행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BANGS! 은행에서는 도대체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콤보로 문제가 세트로 출제된다는 점 첫 번째부터 볼게요 자주 방문하는 은행 묘사 여러분 화면 보지 마시고 선생님이 읽어드리면 한번 리스닝 훈련한다고 생각하시고 문제 키워드 들리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Tell me about the bank you often go to What is it like? Where is it located? And what hours is it open? Talk about it in details 여러분이 자주 방문하는 은행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은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는데요 What is it like? 하면 그게 뭐 어떻게 생겼냐, 어떻냐 생김새를 물어보는 걸 수도 있고 뭐 그냥 그거를 묘사라는 문장이에요 And where is it located? 이렇게 의문사가 같이 나오죠 어디에 보통 위치해 있고 What hours? 그 운영 시간도 물어보고요 Talk about it in details 자 두 번째 문제도 들어보세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 조금 문제가 길어졌고 고난이도 유형이죠 아무래도 조금 어려운 난이도 5를 골랐을 때 나올 확률이 더 높아지는 문제 유형이기도 해요 과거와 현재를 비교시키는 이 문제는요 여러분이 딱 리스닝을 하실 때 When you were young 이라는 부분 자 별표입니다 어렸을 때를 언급했잖아요 그럼 in the past 과거를 물어보는 거고요 How are they different from what they look like now? Now가 언급됐으므로 과거와 지금, 현재, at present를 비교시키는 거예요 참으로 어려운 문제죠 하지만 여러분 너무 다양하실 필요 없어요 오픽에서는 꼭 말을 많이 길게 모든 문제를 길게 하실 필요는 없기 때문에 과거에 대해서 짧게만 얘기하고 현재의 은행을 더 많이 묘사하셔도 충분히 높은 점수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 문제 유형은 미리 알아주시고 간단히라도 준비해 주세요 3번 Problems can occur when you are at a bank Have you ever experienced a problem at a bank? For instance, you could forget to bring along your ID with you What was the problem and how did you solve it? 자 이렇게 3콤모 문제에서 세 번째는 과거 경험 문제를 많이 물어봅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설문 주제에서는 Memorable experience, recent experience, 기억에 남는 경험, 최근 경험, 이렇게 좋은 경험도 물어보는데요 간혹 돌발 주제에서는 problem을 겪었던, 그리고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물어보는 경험도 물어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IH 이상 고득점을 목표하시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과거 시제의 문제를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문제 간단히 보면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problems가 일어날 수 있는데 Have PP, 이렇게 물어보는 게 경험 문제인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Have you ever experienced? 문제 겪어본 적 있나요? 예를 들면 아이디를 가져가는 걸 깜빡하는 것 같은, forget 할 수 있는 점 이런 것과 같은 problem이 있었다면 그 problem이 무엇이고, 어떻게 solve or how did you deal with it? 이렇게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는 1번에 해당하는 네, 자주 방문하는 은행에 대해서 묘사 답변 같이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자, 세 가지 콤보의 문제를 모두 다 완벽하게 답변하지 않더라도 하나, 두 개 정도는 좀 할 말이 꽤 있어야 IM에서 IH 정도는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준비해 주시고요 세 개 문제 중에서 하나 정도는 좀 이렇게 때우고 아, 내가 이런 경험은 없으니까 아, 이건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넘길게 라고 말해도 좀 설문 주제 답변 잘 하시면 좋은 점수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1번 문제를 가장 잘 답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자, 문제 간단히 다시 볼까요 Tell me about the bank you often go to Where you often visit? 하고 이제 그것의 생김새나 뭐 hours, 위치 등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또 이제 돌발 주제 중에서 좀 어려운 다른 주제 중에 하나가 호텔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호텔 뭐 이런 거를 묘사할 수 있어요 응용 문제 자, 여러분 오늘 배우는 이 문장과 흐름을 가지고 다른 주제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뭐 자주 방문하는 뭐 땡땡, 우리나라의 땡땡 장소 묘사에 같이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샘플 답변의 흐름을 한번 먼저 잡아보도록 하죠 아무리 템플릿이 있어도 그거를 먼저 암기하시는 느낌보다는 할 말 순서를 네, 서론 볼론 마무리로 나누어서 준비하시는 게 훨씬 흡수가 기억이 잘 납니다 자, 먼저 여러분 약간 우리 시간을 끌어볼까요 워낙에 이제 어려운 주제 아닙니까 아, 은행이요? 저 은행 거의 안 가는데요 I don't know, 흠, 약간 이렇게 Well, 흠, 이런 것도 여러분 필러 많이 연습해 주셔야 돼요 I hardly go to the banks in Korea I hardly go to the banks, I don't really visit banks 은행을 잘 방문하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여러분이 이제 은행에 대한 간략한 묘사라도 해줘야 되니까 위치, 시간, 생김새 은행을 이제 꼭 하나 내가 방문하는 은행 하나를 묘사하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나라의 은행들을 일반적으로 묘사해 보도록 할 거고요 또 이 문제가 꼭 자주 방문이 아니어도 우리나라의 은행으로 묘사를 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일반적으로 banks가 이렇다라고 묘사하는 말들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마무리입니다 여튼 다른 나라 은행들과 뭐 비슷하다 뭐 이 정도예요 하고 끝내는 마무리 멘트까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 키워드 한번 우리 몇 가지 같이 발음해 보도록 할게요 자, 몇 개 안 되니까요 지금 저런 큰 소리로 말하시면서 여러분 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일상 아닙니까? 그죠? 은행? 자, 발음해 볼게요 Go to a bank 은행에 가다 은행에 방문하다 Visit a bank 은행이 이제 하나잖아요 A bank You could also say banks 그죠? Go to banks, visit banks 자, 두 번째 Use online banking service Online banking service 그리고 online은 Mobile banking service Mobile 그래서 모바일 이렇게 발음하지 않으시고요 Mobile 처럼 발음하셔도 좋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 보통 셀폰으로 폰으로 이제 이 online banking service를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돌발 주제를 좀 더 나아가면 기술, 기기라는 주제가 있어요 너가 자주 사용하는 너희 나라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기술, 기기를 얘기해 보세요 라고 할 때 우리는 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폰으로 뭐 하십니까? Yes I use mobile banking service 뒤에는 뭘 붙일까요? With my phone With는 여기서 뭐뭐로가 됩니다 With my phone Or with my cell phone 이 되겠죠? 응용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은행이 오픈하는 시간 닫는 시간 그것이 바로 hours입니다 자,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어요 Here you go What hours is it open? 그래서 be open 열려있는 상태 그죠? 그래서 뭐 9시에서 4시까지 열려있는 상태라면 banks가 are open from 9am to 4pm or until 4pm 이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꼭 은행이 아니어도 음식점이라던가 호텔과 같은 다른 돌발 주제들이 있는 거 아시죠? 그런 장소 묘사에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은행의 이제 생김새를 묘사할 때는 뭐가 있는지를 말할 수 있잖아요 Customer lobby Windows with bankers Windows는 여기서 이제 창문이 아니라 Windows처럼 Windows 맞죠? 이렇게 투명한 창구 그죠? 그래서 우리 은행원분들과 상담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 장소를 Windows with bankers 이렇게 사람을 갖다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더요 Several ATMs 그냥 ATMs 말고 ATM 기기가 여러 개 있으니까요 Several 자, 여러분 이거 마지막 거는 단어 한 번 발음 다시 해보도록 할까요? A customer lobby Windows with bankers Several ATMs 자, 이제 우리 구체적으로 은행 묘사 서론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 서론볼론 마무리 흐름 보셨죠? 서론을 어쨌든 메인 포인트 주제 문장은 있어야 하는데 우린 워낙에 어려운 돌발 주제이기 때문에 시간을 좀 끄는 그런 멘트도 연습해 볼 거고요 자, 이제 보시면 여러분 연습하실 때 약간 난이도 조절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해주십시오 우리 제가 만들어드린 이 템플릿은 IH에서 AL로 보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IM 때만 목표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길게 길게 발할 양이 길지는 않아도 돼요 그래서 뭐 적게는 다섯 문장 정도만이라도 골라서 말하실 수 있게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IH, AL 목표하시는 분들은 조금 욕심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난이도 조절은 문장을 선택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득점 AL을 목표하시는 분들을 위한 문장들도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이탈릭체로 네 이렇게 색깔 철이 들어가 있는 요것들은 필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너무 이제 기계적으로 외운 티가 나면 그냥 확 감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연스럽게 말하는 연습을 항상 해주셔야 된다고 기억해 주세요 자 우리 한번 같이 발음해 볼까요 아 제가 자주 방문하는 은행이요? 음 하고 이제 그 주제 문제를 다시 이렇게 repeat 되묻는 그런 문장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음 The bank I often visit The bank I often visit 제가 자주 방문하는 은행이요? 올려 주시고요 Well I have to say this is a hard one 자 여기서 원은 question을 대체하는 단어입니다 I have to say this is a hard one I have to say this is a hard question 어려운 질문이라고 말해야겠는데요 Because I hardly visit a bank 왜냐하면 제가 거의 은행을 방문을 하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질문인 거죠 자 문장이 좀 길기는 한데요 여러분도 한번 같이 한번 더 자연스럽게 발음해 볼게요 음 The bank I often visit Well I have to say this is a hard one Because I hardly visit a bank 자 조금 더 말 만들어 볼까요? 제가 온라인 뱅킹을 더 좋아합니다 해봅시다 솔직히 Honestly H 무금이죠 I prefer to use online banking service 그러니까 은행을 거의 안 간다 라는 얘기를 붙이고 있고요 여러분 약간 TMI Too much information도 좋아요 뭐라도 할 말이 있는 게 중요합니다 자 문장 하나 더 볼게요 You know It's easier to care of things with my phone Care of things는 뭔가 이제 일 처리를 하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폰으로 일 처리하는 게 더 쉽잖아요 아시잖아요 와 같이 말해 보고요 그리고 뭘 사용해서 Using mobile banking 모빌뱅킹 사용해서 폰으로 일 처리하는 게 더 쉽잖아요 So I don't really have to go to a bank 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발음해 보세요 I don't really have to go to a bank I don't really have to go to a bank To think about this 뭐 이렇게 감사합니다 So I guess 그래서 내 생각에는 I think를 대체하는 단어죠 I guess I can tell you about the banks in my country 그리고 이것은 주제 문장입니다 확실하게 메인 포인트를 밝혀주세요 내가 우리나라 은행들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 발음해 볼까요? I can tell you about the banks in my country The banks in my country 발음을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오늘의 주제입니다 As far as I know 내가 알기로는 확실하진 않지만 As far as I know There are about six major banks to choose from 우리나라에는 고를 수 있는 그 major major 은행이 여섯 개가 있다라는 말이죠 여기서 조금 더 이제 그 디테일을 주고 싶은 분들은 여기다가 이제 은행 이름을 넣으시면 돼요 Including A, B, C 하면서 여러분 은행 이름 아시지요? 제가 은행 이름을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채점관, 원어민 채점관이 은행 이름 몰라도 상관없죠 그냥 이렇게 이니셜로다가 뭐 H A bank, K A bank 뭐 이렇게 여러분이 이니셜을 주세요 자 그다음 And basically 기본적으로 자 이것도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많이 좋아하는 많이 쓰는 필러예요 그러니까 뭐 basic?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일단 일단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Basically 뭐 기본적으로 은행이 많아요 ATM이 많아요 뭐 이렇게 말해 볼까요? Basically banks and ATMs are all over the place in my city 자 All over the place in my city 무슨 뜻일까요? They are everywhere Basically They are everywhere 그러니까 우리 이제 도심을 보면 은행이 뭐 크고 작은 은행이 정말 많고 그 은행이 아니어도 ATM 같은 것도 편의점에 다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느낌이 All over the place in my city 워낙에 뭐 I live in a big city 하면서 내 city가 이제 서울인 것까지 여러분의 도시를 언급할 수도 있겠지요 자 발음 다시 해볼까요? banks and ATMs are all over the place in my city 자 A1 문장 추가할게요 It's probably because I live in downtown area in Seoul 그죠? 서울에 대한 얘기를 추가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probably라는 단어가 뭐 아마도 뭐 그런 거 같아요 내가 도심에 살아서요 라고 하는 발음을 probably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좀 빠르게 probably probably It's probably because I live in downtown area in Seoul 여기 좀 멋지게 여러분도 발음해 보세요 자 은행 본론 1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문장 두 개 더 볼게요 뭐 여튼 이제 시간을 얘기해 보려고 해요 The banks in my country 자 주어져 그러니까 이런 데서 여러분 숨을 쉬지 않고 한 번에 슉 말하시면 훨씬 더 유치하게 들립니다 우리나라 은행들 이잖아요 The banks in my country are typically open from 9am until 4pm 보통 일반적으로 So typically 그죠? Usually, normally 이런 부사로 꾸며서 말해 보시고요 9am until 4pm Honestly though 자 AL 문장이고요 요런 필러도 한번 여러분 많이 써보세요 Honestly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솔직히 여기 이제 though가 들어가면은 아 그런데 솔직히 약간 이런 Although, even though 와 같은 단어 들어보셨나요? But 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 뭐 그런데 솔직히 I'm not quite sure 잘 모르겠어요 확실하진 않아요 라고 말하는 느낌 I'm not quite sure because I rarely visit a bank 했던 말을 또 하고 있네요 내가 거의 잘 은행을 안 가기 때문에 이 운영시간 이거 확실한 건 아니야 라고 찝어주고 있고요 I don't remember the last time I went to a bank 은행에 갔던 마지막으로 은행 간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요 라는 말이죠 자 이거 여러분 I don't remember 한 번에 말해 보시고요 The last time I went to a bank 요거를 한 번에 말해 보세요 내가 마지막으로 은행에 갔던 때 내가 마지막으로 음악에 갔던 때 가 됩니다 자 AL 목표하시는 분들은 이런 디테일 묘사도 들어갈 수 있게 연습해 보십시오 발음 한 번 더 해볼까요 I don't remember the last time I went to a bank 네 자 이제 본론 투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 은행의 그 그림 생김새를 묘사할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의 생김새가 여러분 일단 좀 깔끔하고 좀 시원하고 제가 에어컨이 이렇게 빵빵하게 시원한 은행의 그 온도 얘기는 깜빡했습니다 여러분이 추가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은행에 들어가면 뭐가 있는지 우리 조금 전에 키워드 배웠잖아요 그거를 좀 추가해서 말해 보도록 하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메인 포인트 주제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Let me tell you about 땡땡땡 자 여기 뒤에 땡땡땡이 조금 어렵습니다 What the banks in my country look like 그러니까 what 그죠 What the banks in my country look like 이렇게 주어 동사 이제 요런 어순이에요 우리나라 은행이 어떻게 생겼는지 말해 드릴게요 그죠? 자 여러분 발음 다시 해보세요 Let me tell you about what the banks in my country look like 자 이 문장 이제 당첨 외우시기로 결정을 하셨다면 은행만이 아니라 여러분 호텔 같은 그런 다른 돌봐주제에서도 활용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있는 뭐 5성급 호텔이 어떻게 생겼는지 말씀해 드릴게요 Let me tell you about what the hotels in my country look like 이렇게요 What the hotels in my country look like 요렇게 꼭 문장을 활용해서 여기저기 말해 보기 자 그 다음 이제 은행 안으로 이제 들어가면 하면서 이제 그 inside 요런 거 묘사해 볼게요 If you go inside a bank 은행 안에 들어가시면 You'll see a customer lobby and windows with bankers 자 제가 이렇게 괄호를 쳐드리는 이유는 요게 한 단어 취급을 해주세요 Customer lobby, windows with bankers 요렇게요 사실 은행에 뭐 또 많죠 여러분 그 앉아서 기다릴 수 있는 뭐 소파 or you can call them couch, couches 또 있다고 할 수 있고 뭐 tables and couches 요런 것도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and also one more thing 자 이런 연결어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은행이 이래요 은행이 이래요 라고만 하지 마시고요 게다가 and also 더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들릴 수 있어요 and also 말고 또 뭐가 있죠 in addition 게다가 in addition 여러 번 말해 보시면서 여러분 추가할 때 굳이 막 뭐 secondly 뭐 이렇게 말하실 필요 mixed 이렇게 말하실 필요 없고요 in addition oh one more thing ooh on top of that 하나만 더 해볼게요 on top of that 요것도 마찬가지로 뿐만 아니라 게다가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연결어 고득자 목표하시는 분들은 꼭 써주십시오 and also there are several ATMs ATM 기기가 이제 여러 개가 있어요 outside each bank branch outside each bank branch outside each bank branch 여러분 each는 단수 취급이죠 은행의 이제 branch 지점 각각 지점 밖에 ATM 가 있다 라는 말이고요 자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ooh one more thing 갑자기 생각했다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오오 이렇게 길게 말하실 필요는 없고요 오 약간 아 이런 느낌으로 ooh one more thing the employees 직원들까지 얘기를 해볼까요 are always very knowledgeable and kind knowledgeable and kind 되게 막 지식도 많고 되게 친절하고 그렇잖아요 은행 가면은 몰랐던 그런 뭐가 이렇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저 그분들 정말 아는 거 많지요 은행 상품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들 they have a lot of knowledge they are knowledgeable and they are very kind 그리고 I love their great service 서비스가 좋습니다 그래서 생김새라 하면 여러분 틱틱틱 키워드가 떠올라야 돼요 들어가면 일단 뭐 ATMs도 있고 또 윈도우스 창구도 있고 또 직원들도 아 친절 직원도 있고 그런 키워드들이 먼저 떠올릴 수 있게 연습해 보십시오 자 이제 우리 마무리로 가겠습니다 마무리는 두 문장을 드리는데요 이제 목표가 AL 까지가 아니라면 그냥 이제 아 뭐 이쯤이 다입니다 하고 끝내셔도 좋아요 그래서 yeah well I guess that's all I guess that's it yep that's it that's pretty much it 하고 끝내셔도 좋아요 뭐 은행이 좋다 뭐 은행 뭐 마무리 할 말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약간 이제 그 조금 멋지게 말할 때는 아 네가 아는 그런 은행들과 큰 차이가 없이 비슷합니다 라고 채점 간에게 말해 볼게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은행 the banks in my country가 the banks in other countries 랑 거의 똑같다 라는 문장을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깁니다 자 overall 정리하자면 그래서 이제 마무리 멘트에 뭐 결과적으로 약간 그런 느낌 overall 발음해 보세요 overall the banks in my country are pretty much the same as the banks in other countries 여러분 요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호텔에다가 활용해 주시면 돼요 우리나라 호텔만이 갖는 특징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너희 나라 호텔만이 가진 특징이 있니? 묘사해 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The hotels in my country are pretty much the same as the hotels in other countries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응용해 보시고요 Yes 당당하게 Yes I guess that's all 하고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은 조금 난이도가 있는 돌발 주제 은행 배워봤어요 여러분 이거 다시 복습하실 때는 문장을 선택해 주시는 점 그리고 영상 같이 보시면서 소리 내어서 말해 보시는 점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다른 주제에도 활용해 보시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어려운 돌발 문제 나와도 꼭 대처하셔서 뭐 좋은 점수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와는 다음 기출량 특강에서 만나요 점수 잡는 해커스 ning고 이번 주제에 대한 확인은 정글에 대해 확인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두 분이 안쪽도ês 앞두기 한 번 더 연결해 보니 좀 더 연결해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